부동산학 원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입지 선정 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상업지의 입지는 개별 상점의 입지와 집단으로서의 상점과 입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업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의 지역의 상점가가 다른 상점가보다 유리한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개 상점이 그 상점가에서 유리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업지 선정 및 입지 조건 그리고 공업지의 입지 조건 등 부동산 활동별 목적에 맞는 입지 선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산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상업지의 입지 선정 및 상권의 측정, 상가의 종류와 특성, 점포의 종류와 입지, 그리고 부동산 활동별 입지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상업지의 입지 선정 및 상권의 측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상가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점포의 종류와 입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다, 부동산 활동별 입지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의 입지 선정 및 상권의 측정 자, 그럼 상권의 개념과 체계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상권이란, 대상 상가가 흡인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는 권역으로 상업활동을 성립시키는 지역 조건이 구비된 공간적 넓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권이 주민의 생활과 그 지역에서 생기는 지역적인 경제 공간이며, 손쉽게 생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생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권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들은 편익을 향수하고, 기업은 기업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권에는 경험 법칙이 있는데요. 첫째, 어떤 쇼핑 지역을 이용하는 소비자 수는 그 쇼핑 지역으로부터 소비자가 사는 곳의 거리에 따라 차이가 나고, 둘째, 소비자가 상의한 여러 쇼핑 지역을 이용하는 것은 각 쇼핑 지역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와 질이 다르기 때문이며, 셋째, 쇼핑 지역의 흡인력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쇼핑 지역과 떨어진 거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상권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권과 유사하게 쓰는 말은 시장권, 세력권, 의존권, 지배권, 상세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권은 수요권과 공급권의 양면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경영학 쪽보다는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는 측면입니다. 상권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지역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생산자는 언제나 세계무대나 전국 차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부시 지역으로 하는 수도 있고, 시, 군, 면 지역으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즉, 기업의 사업규모, 업종, 업퇴에 따라서 그 대상이 되는 상권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을 보고 상권을 결정할 수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권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상권은 대체로 생활 근거지인 시, 군, 읍, 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창출하는 경제 지역의 크기와 넓이는 소비자의 일상행동권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업이 생각하는 상권과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가 생각하는 상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택하지만, 소비자는 거리나 편리성을 감안하므로, 소비자를 고려한다면 소비자 행동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시장을 수확하는 장소로 생각하지만, 소비자는 소비자 편익 수준에서 생각하는 점이 다르고, 기업은 시장 세분화 혹은 전략적 유통 경로로 상권을 생각하고, 소비자는 지역 마케팅의 무대로 상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권 측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권 측정이란, 지리 조건으로 지역성을 포착하는 것이며, 중심성에 입각하여 도시의 흡인력과 주변과 관계, 소매 및 서비스업과 재활동의 밀집, 위치, 규모, 성격, 가격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을 지표상에서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권 측정은 최종적으로 지도로 작성하여 도면상의 구체적인 시장 영역을 표시하여 끝내며, 상업 입지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상권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상권은 지역 개념으로 동질 지역, 분극 지역, 계획 지역 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것을 지역성으로 분석, 정리할 때는 보편성, 개별성, 연대성의 세 가지 특성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권 측정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측정 방법은 현지 조사법, 통계 분석법, 수학적 분석법 등 세 가지의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현지 조사법에는 첫째, 방문 조사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호별 방문 조사법이 있고, 조사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둘째, 가두 면접법은 역, 터미널 등 교통의 요지에서 무작위, 즉 몇 명의 1인의 비율, 시간당 몇 명으로 대상을 선별하여 상가의 유입, 유출 및 빈도, 쇼핑 목적, 이용 상점의 선택 이유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도에 기입하는 방법이고, 셋째, 우송법은 미리 지도상의 상권을 설정하고 그 지도상의 여러 점을 무작위 추출한 다음, 주소에 맞게 조사표를 우송해서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추적 조사법은 터미널 또는 역의 승객을 무작위 선별하여 그 쇼핑 활동을 관찰하고 이용 교통기관과 점포 또는 상점가의 이용도를 체크하며 가능하면 가두 면접을 해서 주거지와 구매 행동권을 체크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고객카드 분석법은 고객카드를 지역별로 정리, 분석하고 구입 상품, 상점 이용도, 고객 소재지를 지도상에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통계분석법인데요. 통계분석법은 기존 통계를 분석해서 시장의 지역성을 포착하고 그 지역성을 기초로 상권의 특성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통계자료는 통계청,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산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합니다. 상권의 성립은 도시 또는 도시의 상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도시를 포함한 각종 통계로 상권 성립 여부와 그 특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학분석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분석법에는 먼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있는데요. 이는 두 개의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은 두 물체 간의 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원용한 것입니다. 수학분석법의 두 번째는 허프의 확률모델입니다. 허프는 중력이론을 토대로 대도시에서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모델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상업 입지를 측정할 때 많이 이용됩니다. 그는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을 소비자와 행선지의 거리, 경쟁하는 쇼핑센터의 수, 쇼핑센터의 크기로 결정한다는 가정하에 다음의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일본 통산성이 허프 모델을 일본식으로 수정하여 일본 통산성 허프 모델로도 불리는 수정 허프 모델입니다. 기존 허프 모델과의 차이점은 비저항 개수 바로미터 수치를 2로 고정시킨 점 상점가의 소유 시간을 거리로 치환한 점입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어떤 지역에 사는 소비자가 어떤 쇼핑센터로 쇼핑 갈 확률은 매장 면적의 규모에 비례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시간 거리의 2승에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종류와 특성 자, 그럼 이번에는 상가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상가는 점포가 집단으로 모여있는 지역 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판매 시설이 입지한 곳을 말합니다. 도시에서 상가는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시설인데요.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쇼핑하고, 여행하려면 상가에 나가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상가가 입지해 있으며, 상가끼리는 상호 보완 혹은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발전하거나 쇠퇴합니다. 상가의 종류 중 먼저 재래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재래시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도소매 및 서비스업이 밀집된 상가 집단 지역으로, 장점으로는 소비자가 일괄 구매할 수 있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합니다. 반면 시설이 노후하고 주차가 불편하며, 입점시설이 구태의연하여 인근 유통시설과 경쟁에 불리한 점이 있고, 고객 창출에 한계가 있죠. 다음으로 근린 상가는 주거지역 인근에 입지하며, 주민의 생활 편익을 제공하는 상점이 몰려있는 곳으로, 건축법상 제1종과 제2종 및 일부 판매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린 상가의 상권은 거주지 배후이며, 생활 편의 소매점, 일용품점, 학원 등 서비스 업종이 입점하죠.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으며, 분양할 때는 규모가 일정량 이상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복합건물 상가입니다. 복합건물 상가는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동일 건물 안에 입지하는 형태의 상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복합건물 상가는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상가로, 문화, 오락 및 식음료 상점 등이 입지하여 거주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업지구에 위치하여 인근 거주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나, 상점가 크기가 넓지 않아 집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가의 종류 네 번째는 대규모 점포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이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며,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 쇼핑몰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내 상가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상가로, 주로 구매시설 및 생활시설로 편의품, 생활서비스 제공이 목적인 상점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는 도로 등 공공용지의 지하통로를 따라 밀집하여 상가를 형성한 점포 집단을 말합니다. 지하상가에는 도매 점포, 소매 점포 또는 서비스 점포가 입점하고 있으며, 최근 유통시설이 경쟁적으로 지상에 입지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마지막으로 민자역사상가는 철도공사가 경영개선효과를 기대하여 도입한 것으로, 민간자본으로 역사를 짓게 하여 수수하고, 대가로 상업시설을 지어 사용, 수익을 얻도록 한 방식의 상가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입지 유형별 점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집심성 점포는 배후지의 중심지에 입지하여야 유리하고, 집심성 점포에는 도매점, 백화점, 고급 음식점, 요리점, 보석가게, 귀금속가게, 미술품점, 포목점, 고급 의류점, 장식품점, 화장품점, 시계점, 약국, 대형서점, 영화관, 극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재성 점포는 서로 한 곳에 모여서 입지하여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로, 은행, 보험회사, 상가의 사무실, 관공서, 서점, 기계점, 기계부품점, 공구점, 가구점, 전기부품점, 전자제품점 등이 있죠. 산재성 점포는 서로 분산 입지하여야 하며, 한 곳에 집재하면 서로가 불리한데요. 산재성 점포에는 자파점, 어물점, 모자점, 조미료점, 양화점, 주방용품점, 이발소, 공중목욕탕, 세탁소, 기타 일용품 점포, 동업종의 소매점포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동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하여야 유리하고, 여기에는 농기구점, 석재점, 철공소, 비료상점, 종묘점, 어구점, 기계공구점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품에 따른 상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기에는 구매습관을 통해 생활필수품점과 선매품점, 그리고 전문품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생활필수품점은 일상의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상점으로 편의품점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곳은 구매 결정이 비교적 신속한 상품을 팔고 가격 수준이 낮으며, 상품의 성격상 다른 소비품에 비해 이윤율이 낮은 편이며, 따라서 임대료나 지가 수준도 중심 상업지역에 비해 낮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점은 인근지역에 많고, 2차 상업지역에도 많지만, 도심 상업지역에는 많지 않고, 입지 유형으로는 산재성 점포가 많으며, 슈퍼마켓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선매품점인데요. 먼저 선매품이란 고객이 상품의 가격, 스타일, 품질 등을 여러 상점과 비교하여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선매품에는 가구, 부인용 의상, 보석류, 컴퓨터, 냉장고 등 가전제품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매품점은 무엇일까요? 선매품점이란 그러한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상점을 말하죠. 이러한 선매품점의 특성은 편의품에 비해 가격 수준이나 이윤율이 높고, 구매 회수가 적으며, 고객의 취미 등이 잘 반영되어야 하므로 표준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매 상품의 성격상 이들 점포들은 집심성, 집재성 점포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비교적 먼 거리에서 고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교통수단이나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상품에 따른 상점 세 번째는 전문품점인데요. 전문품점은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으려 하며,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가격 수준도 높으며, 명품을 갖춘 상점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문품점의 특성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그만큼 점포의 품격도 높아야 하며, 상품의 성격상 구매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품에는 고급 의상, 고급 향수, 고급 시계, 고급 카메라, 고급 자동차, 골프용구 등이 있죠. 또한 구매 빈도가 낮고, 자본의 동결 기간은 길지만, 이윤율은 높고, 집심성 점포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생활필수품 점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필품 점포의 종류는 경영규모, 경영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할인마트는 보통 3,3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형 매장이며, 생활필수품을 파는 곳도 있고, 가전제품 등 특정 상품만 파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마트는 식당, 미용실, 사진관 등의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시설도 있으며, 자본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배후지는 비교적 넓고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여 고객의 대량 쇼핑을 편리하게 하는 매장이죠. 두 번째는 대형 슈퍼마켓으로 할인마트와 슈퍼마켓의 중간 규모로 생활필수품을 취급하며, 일부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이 많은 기업이 수만 명의 인구를 배후지로 삼아 진출하는 일상생활용품을 파는 매장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슈퍼마켓입니다. 슈퍼마켓은 보통 660제곱미터 미만의 매장 규모로 운영하는 점포입니다. 배후지는 인근 주거지이고, 물품의 선택 기회를 많이 주고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저가로 팔고 있으며, 또한 마트나 대형 슈퍼마켓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포입니다. 네 번째는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은 연중 무휴 24시간 영업하는 소규모 점포로, 주로 식료품, 자파 등 다수의 품종을 취급하는 소매점을 말합니다. 이러한 편의점은 소용량, 미니형 포장 상품을 파는 것이 특색이며, 지역 밀착형 점포이죠. 마지막으로 구멍가게는 영세 상인이 운영하는 165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점포로, 주택가에서 시금료나 주류 등 종합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멍가게는 할인마트와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이번에는 상업지의 입지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업지의 입지 조건 중 먼저 사회, 경제적 조건에는 배후지 및 고객의 양과 질, 고객의 교통수단과 접근성, 번영의 정도가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배후지 및 고객의 양과 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후지란 상권 또는 시장 권역을 가리키는 말로 상업활동은 고객을 상대하므로 그들이 사는 배후지의 넓이가 가장 중요하죠. 일상용품을 파는 상점은 배후지가 비교적 좁아도 형성될 수 있으나 선매품점, 전문품점은 더 넓은 배후지가 필요하고 배후지의 인구 밀도와 고객의 소득 수준이 높아야 유리합니다. 둘째, 고객의 교통수단과 접근성인데요. 상점가의 가치는 고객의 교통인구가 많은 곳이 높습니다. 이때 교통인구는 단순한 통과인구가 아닌 고객인구여야 하는데요. 이는 배후지가 아무리 잘 발달되어 있고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고객을 흡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나빠 불리하죠. 다음으로 번영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해 지역이 인근 지역 생애 주기로 볼 때 어떤 국면에 있고 상점가가 현재 얼마나 번성 중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번영의 상태는 당해 지역의 집가 수준, 임류 수준, 매출액, 교통량, 입지 경쟁 등의 상태를 파악하면 알 수 있고 개개 상점 간의 우열이나 경쟁보다도 전체로서 상점가의 우열이나 경쟁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물리적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조건 첫 번째는 가로의 구조입니다. 상점가에서 가로 구조는 특히 중요한데요. 보도와 차도의 구별 유무, 포장 상태, 일방 통행 등은 가로의 이용도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보통 모퉁이나 각지에서는 각의 내층이 유리하며 역, 정류장을 향한 가로는 우측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횟지의 형상, 앞기장인데요. 상업지의 부지는 상품을 전시하기 때문에 가급적 가로와 접한 앞기장이 넓은 것이 유리합니다. 횟지의 형상은 장방형, 정방형, 삼각형, 정형, 부정형 등이 있는데 형상에 따라 유용성의 차이가 있지만 방형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집안, 고조입니다. 이는 사무용 빌딩이나 상업용 빌딩 등 하중이 무거운 건물을 건축할 곳은 집안을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점 위치의 고조는 매출액의 영향이 있는데 언덕길은 아래가 유리한 것이 보통이며 지하상가는 지상보다 불리하고 층수도 1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불리합니다. 다음으로 공업지의 입지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의 입지 조건은 자연 조건과 사회, 경제, 행정 조건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자연 조건에는 기후, 택지, 용수, 재해가 있습니다. 기후에는 기온, 우량, 습도, 청천일수, 적설, 결빙, 서리 등의 기간이 있고 택지는 면적, 가격, 집안, 형상, 구입의 용이성이 있으며 용수에는 수량, 수온, 수질, 가격, 안정성, 구입의 용이성, 배수 용이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해는 태풍, 홍수, 지진, 폭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경제, 행정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 경제, 행정 조건에는 시장, 건물, 원재료, 노동력, 자금, 세금, 토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 정보기관, 관련 사업, 재해, 생활환경 및 지역사회, 그리고 기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업 입지의 자연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일조, 습도 등의 기상상태, 즉 기상조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기상조건이라 하면 기온, 습도, 강우량, 일조량, 무상기간, 바람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농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벼농사를 하려면 서해안 지대에 경종농업이 발달한 곳이 좋으며, 과수를 하려면 산이 많은 경상도 지역이, 감자나 옥수수 등은 강원도 산간지대가 적당합니다. 농업지의 자연 조건 두 번째는 토양인데요. 토양은 물적 구성으로 보면 사토, 식토, 점토, 양토 등이 있고, 이것들은 성립연대나 물리성질에 따라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질에 따라 비옥도, 보수력 등의 차이가 있어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줍니다. 농업지의 자연 조건 세 번째는 기복, 고저 등의 지세입니다. 지세는 농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경사도가 15도를 넘으면 풀밭 조성이 어려워 축산이 어렵고, 경사도가 너무 높아도 과수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지세는 농축산업의 용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죠. 다음으로 농업지의 경제, 사회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대소와 소비자 선호입니다. 시장의 크기는 그 지역의 인구수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에 따라 재배하는 작물이나 사육하는 가축은 시장을 예측하여 농지나 목장 입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크기는 농가의 소득 크기를 좌우하죠. 두 번째는 농장 및 시장의 경제 거리인데요. 농장과 시장의 경제 거리라 함은 그 자연, 공간 거리만이 아니라 시장에 도달하는 시간과 수송비를 고려한 거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농축산물의 문전 가격은 시장과 관계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낮아지고 가까울수록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도시 근교 농업이 채소, 낙농업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것이 이러한 예입니다. 농업지의 경제, 사회 조건 세 번째는 마을과의 위치 관계입니다. 농지와 마을과의 거리는 경작자가 농사를 지으러 다니거나 농기구나 생산물을 운반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인적 혹은 물적 협동 관계에도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래에는 대리 경작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통작 거리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입지 선정 2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